여러분 안녕? 오늘은 밖에서 좀 놀아보자 지금 오늘 이번에 연휴가 너무 길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랑 잘 못 놀아줬어요 밤이라도 좀 놀아주려고요 저희가 먼저 줄게요 저희 이제 밖에서 거의 풀고 티모니 풀고 강아지 풀고 한번 놀아보려고요 티모니는 밤에 나오면 완전 좋아하지 밤에 나오면 티모니 먹을게 너무 많아 지금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티모니한테 살짝 정떨어지실 수도 있어요 왜요? 티모니 민달팽이 먹거든요 여기 민달팽이야 진짜 많아 아 진짜? 지금도 먹고 있어? 난 이제 찾고 있는 거지 민달팽이를 티모니가 막 쩝쩝쩝쩝쩝 이렇게 먹고 있으면 민달팽이 먹고 있는 거야 그때 찍어드릴게요 자 이제 민달팽이를 한번 찾아보자 빠밤 보이죠? 민달팽이랑 콩벌레랑 다 있어요 자 콩벌레는 얘 봐봐 이 민달팽이 이제 얘 먹는다? 어? 안 먹나? 작은 건 취급 안하나? 작은 건 취급 안하나? 콩벌레 먹었어요 아 티온이 막 콩벌레 먹고 막 사각사각 소리네 아 힘들어 20분 지금 먹는지 못난다고 아 지금 벌레가 왔다갔대 그래 아 얘 콩벌레 겁나 좋아해 오늘 왜 이렇게 조용히 해 누가 아 또 먹었어 소리 들으신 분 잘 따라다녀요 얘도 콩벌레야 지가? 얘 얘 콩벌레예요 이 팀은 더 먹을게 이 팀은 이제 콩벌레 먹는다 어? 어 간날뻔 콩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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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려요? 콩벌레 콩벌레 지금 숨어있어 이 벽에 어 여기 콩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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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 닥터러 진짜 아 소름돋아 진짜 이 팀원이랑 조금 거리 좀 둬야겠어 나 그래서 이거 본 이후부터 이 팀원이랑 뽕뽑 안하잖아 이 팀원 지금 먹방 중이라고 먹방 어 안 둬도 되겠다 이게 밀엄 안 시켜도 되지 아 밀엄이 뭐야 지금 콩벌레 막 사방에서 나와 으악 소리 들리지 사방사방 으악 소름돋아 소름돋아 아 입에 또 꼈나봐 야 이 팀원 상추나 먹으라고 상추 아 흠 호기 싫다 아 아 지네도 있는데 지네 안 잡아먹더라고 지네는 무서운가봐 어 어 어 나 닭살 돋아 또 같이 날씬 돌이야 도착 오 티움 오 잘 오죠 와 순식간에 와 얘 이리 팀원 유니 귀여워 민달팽이야, 있니? 민달팽이야, 있니? 티몬아! 이 티몬! 거찌가 오는 거야? 거찌가 오는 거야? 거찌가 오는 거야? 티몬아, 너 티몬이 들어올게? 아니래. 응, 아니야. 티몬이 근데 들어가자고 하면 잘 들어가요. 지금 신났어. 민달팽이 먹으러 가세요. 어, 뭐야? 거의 걸어나오나 봐. 뭐니? 아, 내 러그! 뭐야, 거의 이렇게 나온다고? 실화야? 실화야! 자! 자!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앙! 아아아아아아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